왜냐하면 이게 또 강력 스포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스포 없이 두 분의 이 색다른 케미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? 우리의 케미는? 우리의 케미는 이 달짝지근의 영화 일연과 치호를 위한 약간의 불쏘시개 같은 불쏘시개 케미다. 확 오는데요 느낌이? 선아씨는? 아 저희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도 하고 저는 정말 굵고 짧게 저희가 확 나갔다 나가거든요. 딱 치고 빠지는 아주 쫀득쫀득 찰떡궁합 같은 케미가 있습니다. 아 쫀득쫀득한 불쏘시개 너무 좋은데요. 왜냐하면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불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요리할 때 맛있는 맛이 나기 위해서 달짝지근한 맛이 나기 위해서 두 분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해주셨다. 좋습니다.